그럼 이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요산 수치가 높다 높게 나왔다 하면 뭐 통풍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되나요?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미 통풍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치료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통풍이 하나도 아닌데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요산이 8.0 나왔다 9.0 나왔다 그런 경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이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7 이상 되는 경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가 100명이라면 그중에 실제 통풍 환자는 11명 정도밖에 안 돼요. 17% 정도밖에. 나머지 83%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요산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높은 사람이 통풍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고 요로결석이 없다. 그런 경우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도 나중에 결국 17%는 통풍으로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뚱뚱하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 많이 해서 체중을 줄이면 요산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또 술 많이 먹는 분들도 술을 적게 드시면 요산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 약물 치료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요산을 낮추면 통풍의 발병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start to pack day. hymn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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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m I I can I I I I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